카카오키즈폰 생산업체인 키위플러스가 3분기 누적 매출 480억원을 돌파했다고 이의를 밝혔다. 이 같은 매출 규모는 지난해 1년 동안 총 매출 403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이런 실적은 키위플러스 대표 상품인 어린이 전용 휴대폰의 성장세 덕분이다. 키위플러스는 위치정보 학습지원 앱 등 아동의 특화한 콘텐츠를 탑재한 유플러스 카카오히틀 프렌즈폰 어린이 케이티 신비키즈폰 이유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판매수량을 뛰어넘어 14만대를 판매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어린이 키즈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으로 국내에서 키위플러스는 어린이 전용폰 개발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과 마케팅력을 갖고 어린이폰 시장을 개척해왔으며 브랜드 인지도 재고와 함께 향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출시한 시니어 세대 전용폰인 실버폰 kt만편암폰이 이미 3만대 판매됐다며 앞으로 고객특화 전용폰 시장에서 선도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